3.1. Thomas 5.1. O.S. 2.1. 3.1. 김인호 성병 박하원 일병 박호태 지금 한 7개월 정도 됐습니다 나라 지키는 거니까 열심히 해줘 감사합니다 축하 축구 잡자 오늘 따뜻한 행복하십니까 날 어려울 때 좋다 여러분들 정말 잘 지내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어떠한 동반을 하더라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태원님 사랑합니다 전국의 2차 3차 동반에 강력하게 경쟁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창끝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만나면 내가 정말 힘을 못찍소서합니다 우리는 공격을 먼저 하지 않지만 공격을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는 반격을 강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전쟁도 큽지 않고 앞으로 못하도록 만드는 대로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대방계를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건강하게 근본구를 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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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му견리 pueded 우리 해왼v 그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